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! 종로 비트니스 랜드의 여카소! 이번 코너는 바로 밸런스 히어로입니다. 밸런스 히어로 자 밸런스 히어로 제가 너무 갖고 싶은 타이틀이에요. 여기 앞에도 이 스파게티 면과 문어의 관련된 건가요? 알려주십시오. 가위바위보 승자가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스파게티 문어를 배치합니다. 그리고 문어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해당 라운드에서 패하고 가장 적게 문어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윈입니다. 그럼 이 문어를 안 떨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밸런스 히어로가 되는 거죠? 그죠. 좋습니다. 그러면 셋 세고 한번 시작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네네네네네네네들 셋 셋 둘 셋 셋 radiation 여보 세계난 가위바위보를 먼저 하고 가위바위보 알겠습니다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아직 잘 안보이네 다시 해서 이거를 딱 이렇게 오케이 자 세팅 완료했고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뭔가 과자같아요 저 먼저 뺄까요? 한 번 쉽게 한 요정도 저는 뭐 여기 있는 것부터 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안 떨어졌어 뭘 떨어져요 여기 아니 얼굴이 여기 닿아있어 야 이거는 용암이면 얼굴만 닿으면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하냐 어? 야 용암에 얼굴만 닿으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자 첫 번째 첫 번째 승리 는 B씨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잘 떨어지네 이게 다 다 안해도 돼요 알겠죠 자 오케이 아니 중간으로 몰아있어요 그래야 얘가 떨어지게 어허 어디 건드리시나요 자 자 방금 여기는 것까지 빼면 되잖아요 자 가위라이뽀 먼저 하세요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안 걸리죠 여기는 것도 안 걸린다고 자 이거 위험하죠 자 여기 있는 거 자 발란스 이유로는 바로 B씨맨 바로 저 태태입니다 아 바로 이어서 제가 아미분들께 어 애교 아닌 애교를 한번 선사하겠습니다 하하 벌칙 벌칙이 이거야 되는 거죠 제가 네 이렇게 하고 하십니다 아 맞죠 이거 아깐 데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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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드디어 이제 배너스 제어로 마무리 되었고요 다음 코너는 어떤 코너 갖다 준비해야 될까요? 기계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다 아이 마셔 자 해보시오 자 시작해 시작해 망설일 거 없잖아요 형이 망설일 거 없잖아요 형이 망설일 거 어딨어 조심하세요 신중하게 하세요 ㅎㅎ 해 istiyorum 장면 Linlyn 자 , 신중해 하하하